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 일정이 오는 2018년 10월로 애초보다 10개월 연기됐습니다. 미래성조과학부는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미래부는 한국형 발사체의 기본 엔진인 75톤 액체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소 불안정과 용접 불량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시험발사는 75톤 엔진 1기를 발사해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실패하거나 기술적인 문제점이 발결된 경우 오는 2020년 본 발사와 달 탐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. 앞서 발사체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5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를 애초 예정됐던 2017년에 하기 어렵다고 미래부에 보고했습니다.